한국국토정보공사 이 관계자는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구성이 된다며 그러면 어떤 시점이 국회와 소통하기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야당과 소통할 때도 여당이 함께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 대표들과 아직 정식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.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윤 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가 내동이 추진됐다가 결국 불발됐습니다. 매일TV 뉴스입니다.